보이잠든 우리 조상들을 이런 식으로 깨우는 건 그분들을 욕보이는 짓이야. 큰 죄라고. 옵티머스, 우리는 지금 죽은 자들과 싸우고 있어. 그러니까 또 죽여봤자 소용이 없다고. 안돼. 대장만 두고 나 먼저 돌아갈 수는 없어. 부상을 당할지도 몰라. 그러면 의사가 필요해. 자, 칼로 팔다리를 베어버려. 그렇게 하면 힘을 못 쓰는 것 같아. 옵티머스, 우리가 악의 에너존에 너무 오래 노출된 것 같아. 이상하게 점점 힘이 빠져. 옵티머스! 메가트론이 노리는 게 따로 있다는 건가? 그게 뭐지? 트랜스포머 전사자의 좀비 군대와 한바탕 교전을 했어. 이걸 왜 보라는 거지? 결심한 이상 머뭇거릴 필요는 없어. 아니, 이럴 수가. 옵티머스! 이건 설계도야. 이것대로 하면 시공간의 원호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어. 그가 말한 본 게임이라는 게 이건가?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수의 트랜스포머 전사자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우주에 단 한 곳밖에 없는데. 혹시 그 비ð Race 끝내이로 기각한 복사 흐 sighs